2편에서 2편에서 1편을 썼습니다. 어 2팀에서 잘하는데. 맞습니다. 받으시고 받으시고. 우리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. 아 어렵네. 호치고 할 때 빠른 안 받아봤어요. 평균 뒤에 서 있어. 하고 옆으로 빠지세요 1점? 아니 아니 반대로 뒤로 아니 준비가 뒤에서 있어 어떻게 정리 알지 못하더라고 어 거기서 정리 안 되는거야 아니 헌드사님 맞어 거기서 들어와야 돼 하고싶을 때 정리 알지 못하더라고 자꾸 움직일 일이 없을 텐데 이렇게 있어 거기서 들어와 그대로 들어와 아 안돼 그런식으로 들어와 뒤로 빠졌다 들어오라고? 아니 말고 뒷사람이 알아서 하는거야 앞사람이 빠져주면 뒷사람이 알아서 앞사람이 빠져주면 뒷사람이 빠져주면 아 왼손재리니까 최고의 환상이지 그러니까 니가 빨리 오른쪽으로 빠져줘야지 이제 최고? 팔을 쳐야 되잖아 니가 쩌고둔고 뒤로 돌아가야 돼 응 어? 어? 흐흐흐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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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alsx2 어? 안 찍히냐? 이게 아니겠어요? 진짜 안돼! 자! 아 시간! 슬슬 인정되라! 야! 누가? 아직 다리 떨어졌어! 문제 찢어놨네! 됐어! 별 꿈이 없네 이거? 여기 동네에서 안수간다고 할 때는 통하는데 아! 말싸이! 야! 회전 많은건데 그렇게 붙은 눈이 진짜 한상조합이야! 역시 한상조합이야! 내한테! 아유! 그게 안된다! 한상조합이야! 그게 안된다! 이게 안된다! 아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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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놈인데 왜 자꾸 거기다 줘? 자! 4개! 자! 3개! 하나! 둘! 두 practic cancer 둘! 2단계 왜 걸고 걸고 그렇게 말하면 안 굴려줄 수 있다 2단계 1단계 5단계 5단계 안심할 것 같아. 죄송합니다. 그러네. 가볍게 알겠습니다. 나이스 나이스.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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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팀팔하고 팀! 아, 이거야! 오우! 여군의 역회전주네! 오우! 오우! 드라이브는 게니까 핵으로도 되니까 그냥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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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 가자! 화이팅! 잡아라! 잡을 게 있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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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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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냐! 이렇게! 아이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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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니 왜! 아니 왜! 왜 뺄어! 아! 아! 이 연습을 해야 되는데 복싱 안쳐보니까! 복싱 안쳐보니까! 아이고! 복싱 안쳐보니까! 아이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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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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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! 이기야! 이기야! 에이! 언니! 아니! 저쪽 이기면 자동 우승이 있냐는 생각? 아니야? 하지마! 하나하나 하나하나 아! 아니! 아니! 핸드입니다! 아니! 이렇게 빠르다가 이기! 빠르다는 люди! 아이씨 너무 쎄다 아이씨 뭐하냐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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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쿨감께네 어 난 못바라지 않았어 아이씨 와 저 어렵다 형이 미쳤어 그냥 준비가 없을라 빼가지고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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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없네요 회원들이 이제 안오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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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시까지도 별로 안와 아이씨 예전에는 열심히 많이 왔었잖아요 동호회 회원들 아이씨 아이씨 3시 4시 이때 와가지고 한 2시간 치우고 술 먹으러 와 아이씨 아이씨 3대5 그럼 이제 이기가 달라지 아이씨 여기서 3대5으로 이기면 여기서 여기가 이기면 여기가 우승이에요 3 대 1로 지고 3 대 0로 이겼겠다는거야 패턴을 못 따지는구나 아 저 이기면 돼요 그냥 이기면 돼요 3 대 1로 이긴 거예요 번호가 이길 거 같아? 그냥? 그냥 이길 거 같아? 번호가 왜 이겼는데 뭐 내가 습관적으로 이쪽으로만 있는 습관으로 하면 이거 어렵네. 너도 이 웨델이야? 이 웨델이야? 쉽지 않죠. 이 웨델